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양한 액티비티와 캠핑을 즐기는 캠퍼 김험지입니다. 저는 캠핑을 시작한 지는 6년 정도 되었고요.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부터 제가 국립공원에서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캠핑 방법을 공유할게요. 서울에서 3시간 50분을 달려 우리의 첫 번째 캠핑장 부안군 고사포 야영장으로 향합니다. 오 예쁘다! 저는 나 10일 여기거든요. 이렇게 바로 앞에 바다. 지금 휠체양은 다쳤는데 너무 배고파서 밥 좀 먹고 나서 플랜팅을 할게요. 사업소야. 오 살았다 살았다. 오 살았다. 오 살았다. 지금 텐트 안에 내부 세팅 끝냈어요 침낭, 침낭 라이너, 베개, 에어매트, 매트 이렇게 깔았고요 밖에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데 그래도 텐트 안이라고 좀 덜 바람이 불어서 덜 추운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좀 돌아다니면서 산책하면서 사이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랑 바로 앞에 바다거든요 좀 보여드릴게요 같이 가실까요? 일단 여기가 보시면은 제 뒤로 다 소나무가 풀밭이에요 풀밭이고 저쪽에 바다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다 바다거든요 그리고 저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바다에서 물놀이하고 여기 샤워부스가 있어요 간단하게 샤워하고 돌아올 수 있게 부스도 있으니까 완전 이뻐 여기 보시면 뒤에는 풀밭 캠핑장이고 여기가 이제 바다 그리고 아까 오다 보니까 좀 특이한 거를 발견했거든요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사이트 바로 옆에 소화기가 있는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일반 소화기 있고 여기 투척용 소화기가 있어요 투척용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불을 향해서 그냥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안녕 이게 뭐야? 날아갈 것 같아 어떡해 두 블록 넘어왔는데 바람이 안 불어 이번에는 새벽에 더 나은 날을 찾아줄 것 같아요 커피의 상자와 함께 시키고 싶은데 또 다른 날인은 바람이 안 불어왔는데 이렇게 바람이 안 불쌔어요 이렇게 바람이 안 불쌔해요 이렇게 바람이 안 불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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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음식은 어묵탕이에요. 꼬지 어묵탕. 난 먹을만큼만 세 개만 꽂아보려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역시 추운 날씨에 따뜻한 걸 먹어줘야 돼요. 어묵탕 진짜 맛있는데 몸이 좀 막 녹는 것 같아요. 따뜻한 국물 먹으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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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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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